행복 행복 공기 반전 공기 반전 공기 반전 길에 이제 배달해드릴게요 좀 더 쉴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또 먹을 특별한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어려졌을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저 아이한테도 저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살만한 곳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구조가 되면 저희가 입양을 하려고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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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